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물리학 2 학생들과 함께할 파이널 프로그램, 저의 실전 모의고사 시즌 1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실무 오리엔테이션인 만큼 앞으로의 일정, 실무의 의의, 그 다음에 다짐? 이런 것들을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올해 시즌 1, 2, 3 총 3시즌에 10회분 진행하겠다라고는 이미 공지가 돼 있어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9평 전에 2회분, 시즌 1 2회분 아마 바로 9평 전 한 일주일 전쯤에 거의 완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9평에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달에 4회분, 10월 달에 4회분, 적어도 한 주에 한 회분씩은 규칙적으로 실무를 통해서 마무리학습, 그 다음에 진단, 뭐 그리고 보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스키줄을 잡아봤습니다. 뭐 또 이제 부족하네, 마네, 물원이랑 다르네, 사절할게요. 그죠? 10회분. 알차게 활용하느냐, 누가 알차게 활용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많이 푸느냐가 본질이라기보다는 주어지는 10회분을 가지고 최대한 저희도 정성스럽게 다양한 베리에이션, 다양한 난이도, 다양한 유형, 여러 가지 경험의 확장, 충분히 객관적으로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회들을 감안해서 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리2는 제가 이제 어쨌든 풀커리를 올해 다 신규 제작으로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 기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평전에 완강은 되겠습니다만 일당백 물리2라고 N제 단원별 실전문제풀이도 지금 진행 중인데 모의고사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놓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제공하고자 저도 성심성의껏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 항상 부족함 없이 여러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필수 커리들을 다 접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호흡 맞춰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물리학2 뭐 회차가 적지만 저희가 결코 신경을 물리학1에 비해서 덜 쓰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상당히 좀 오해하는데 나름 좀 물리강사로서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약간의 이런 얘기하면은 좀 또 뭐 아 뭐 닭살 돋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책임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니까 그 퀄리티라든지 우리의 고민, 우리가 투여한 시간 이런 것들을 너무 또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다 외주,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냥 문제 뚝딱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낼 수 있죠. 강의 한두 회 합니까? 그죠? 기존에 있던 문제들, 기출 유형들 이런 게 좀 적당히 손 박아주고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냈을 때 애들은 좋다고 해요. 왜? 본인들이 풀기 좋으니까. 희한한 버릇들이 있어요. 자기가 풀기 쉽고 기존의 기출이랑 비슷하면은 평가원스럽고 깔끔하고 좋다라고 하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서 조금 이제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거나 조금 어렵거나 이러면 쓰레기네 뭐네 그거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역시나 실모를 통해서 우리가 확장해야 될 개념들도 있고 물론 기출 형식으로 또 다시 재점검해야 될 빈출 유형도 있고 그 안에서 교과서 구석구석 미출제 중요 요소들도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또 확인해보면서 점검해야 될 것들도 있는 겁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어서 10회분이 균일하지 않을 거라는 거 베리에이션이 꽤 다양할 겁니다. 어려운 회차도 있고 쉬운 회차도 있고 그 다음에 미출제 요소들이 들어간 회차도 있고 또는 출제됐던 것들을 심화하는 회차도 있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그 안에서 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율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물투로 워낙 애들이 적어가지고 적어서 이게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는 조금 의미가 이제 퇴색될 수 있는데 그래도 제 수강생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특히 물리2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올해 예상은 한 2천여 명 초중반? 2천여 명 초중반 근데 아마 적어도 102번 모의고사를 듣는 학생이 전 내심한 최소 40%는 될 거라고 봅니다. 최소 40%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여만 많이 해주시면 이건 좀 독려하는 건데 근데 이게 약간 메가 시스템상 여러분들이 그 나의 강의실에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럴 수는 없고 안타깝게도 제 메인 페이지 제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 모의고사 시리즈 요 탭을 눌러야 돼요. 요 탭을 누르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 1 누르지 말고 2 누른 다음에 시즌도 선택하고 이제 1, 2 이렇게 찍힐 거예요. 1, 2, 3 그 다음에 응시 그리고 이제 본인이 풀어보고 강의만 보지 말고 응시를 해서 통계치에 자신이 소속되도록 해라. 그래야 이제 뭐 정답률도 보고 마치 우리 9평, 6평 수능 끝나면 채점 서비스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서비스예요. 똑같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니까 나와 함께 전국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되니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2가 1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늠이 안 되잖아. 당해년도 참여자들의 나의 어떤 뭐 잠재적 경쟁자일 수도 있죠. 동료이자 경쟁자. 동지이자 경쟁자. 이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에서 취약점을 보이고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나는 이제 의미상 한 300명만 넘어가도 꽤 의미 있는 통계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이게 뭐 1만 명 따니 2만 명 따니 그렇게 가야 조금 좀 그럴싸한 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물리2는 원래 모수 자체가 적으니까 한 2,300명 정도만 돼도 의미 있는 통계는 나올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좀 전원 다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공개는 이제 통계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좀 풀어요. 그러니까 시즌 1은 넉넉하게 했어요. 9월 3주 개강은 지금 8월 셋째 주입니다. 한 달 뒤에 충분히 응시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즌 2는 10월 셋째 주 그 다음에 이제 시즌 3는 이제 거의 수능 직전에 한번 이렇게 쭉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통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 아니 개강하자마자 처리하면 몇 명이나 보겠니?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는 줘야 애들이 그래도 쭉 누적해가지고 이 정도 나왔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라는 거예요. 잔소리는 뭐 이제 첫 강에서도 좀 할 텐데 첫 강을 좀 확인하시면 제가 좀 첫 시간인 만큼 조금 잔소리할 거예요. 정신교육을 약간 할 텐데 여러분들 알아서 잘합니다만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아가 아닌 이 정도가 예상되니 합리적인 관점에서 최근의 흐름상 이 정도는 해야지가 더더욱 강조되죠. 1보다는 2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과잉학습이 어느 정도 필수입니다. 이만큼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간으로서 경제적으로 최대의 효과 최소한도의 노력을 투여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야 어찌할 수 없지만 잘하고 싶다면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면 또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플러스 알파 너무 기존의 어떤 틀거리에만 머무리지 말고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해가는 그리고 이제 뭐 모의고사의 본질 진단 그리고 경험의 확장 본인의 실력을 진단하고 또 그 자체로서 경험을 확장해가면서 이제까지 학습했던 것들을 총화하는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단권화하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이제 1강에서 좀 하겠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저와 함께 이제 일주일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수능 때까지 10주니까 일주일에 거의 규칙적으로 한 주씩 한 주에 하나씩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규칙적으로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 뭐 일당백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도 역시 제가 구평전에 완강을 약속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좀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뭐 병행해도 되고 아직 저 일당백 역학 보고 있는데요. 병행해도 되고 마음이 좀 급하면 근데 일당백 끝내고 봐도 되고 그건 뭐 여러분들 이제 형편에 따라 난 몰아서 나중에 막판은 그냥 쫙 할게요. 지금 아직 수안 풀고 있습니다. 아직 일당백 풀고 있습니다. 두 개 동시에 푸느라 좀 버거워요. 툴은 좀 그런 학생들이 좀 적긴 한데 상위권들이 좀 많아가지고 어쨌든 뭐 언제 어느 시기에 따라오든 간에 10회 간에 10회의 어떤 시즌3 모의고사를 통해 어떤 좋은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잘 정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호흡을 맞춰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이 강의는 구평전에 완강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8월 26일인가 7일인가 이때쯤 완강해드릴 예정이에요. 그 무렵에 완강되니까 일주일 하나씩 딱딱 찍어서 그렇게 구평 대비에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OT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